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적용됐던 요일별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당초 내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5부제를 조기에 해제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공휴일에도 선불카드를 제외한 모바일 상품권과 신용카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의 38%인 13만 8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